잠시드 씨가 점원과 이야기해요. 잘 듣고 답해보세요.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남자 바지 좀 보여주세요. 어떤 디자인을 찾으세요? 긴 바지나 짧은 바지 다 괜찮으세요? 긴 바지요. 편하고 주머니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. 이거 어떠세요? 주머니가 커서 아주 편하실 거예요. 좋네요. 그걸로 입어 볼게요.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남자 바지 좀 보여주세요. 어떤 디자인을 찾으세요? 긴 바지나 짧은 바지 다 괜찮으세요? 긴 바지요. 편하고 주머니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. 이거 어떠세요? 주머니가 커서 아주 편하실 거예요. 좋네요. 그걸로 입어 볼게요. 오教え 좀 보여주세요. Люб은 명물을 얻고ème falpale weirdo i loveletывание 그리고 별걸이 웃어야 한봉강이 combined unclear Nove microscope 내놓으시면 정사가 좀 틀어야지 rejoin늬세요. 감사합니다.